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장윤지 세무사고요. 제가 세무사로 일을 한지는 10년 좀 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험 쪽에서도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세무사 시험 자체를 조금 잘 봤어요. 효율적으로 좀 잘 봤어요. 제가 동차로 일단 합격을 했고 제 수험 기간은 1년 5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수석 합격자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나름 고득점을 했는데 이 방법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수험 쪽에서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랑 공부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절대로 결석하지 않습니다. 결석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뭔가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거 어떻게 하면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것 꾸준히 한다는 것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반드시 세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석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빠지는 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속세와 인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법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사는 세법으로 돈 벌어먹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의 모든 능력치를 다 쏟아 부으셔야죠. 저는 제 올 스탯 다 몰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세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명심하시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 어떤 세목들이 나오는지 어떤 세법들이 나오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회 때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1차 시험은 오지선다 영어로 객관식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과락이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합격되는 절대평가 시스템입니다. 1차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나오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얘네가 12문제가 나오는데 그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하루 특강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특강 들으시면 쟤네는 말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금방 다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세법 과목은 특히 1차 시험은 얘네가 깔아주는 과목이라서 남들만큼만 하면 과락은 잘 나오지 않아요. 과락은 잘 안 나오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얘네가 1차에도 비중이 좀 크지만 2차에도 비중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반에서부터 메인 테마로 배우는 게 얘네 3개입니다. 지금부터 배우니까 여기서도 절반 이상은 맞추겠죠. 그럼 과락은 잘 안 나올 거예요. 네. 과락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시험 보시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얘네가 좀 비중이 높고 처음 보는 상속세, 증여세법 얘가 나오죠. 2차 세법학 2부, 1부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기타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취득세법 조세특례세안법 얘네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2차 준비하실 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세법개론 2 다들 가져오셨어요? 네. 부가가치세법부터 공부를 할 건데 얘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가가치세법 지금 적을 거 없어요. 네.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이 소비 자체에 소비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세금입니다. 자, 담세력이라는 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비 자체에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세금입니다. 아직 뭔가 좀 아리송하죠? 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세금의 원천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소비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얘네 두 개는 성격이 좀 비슷하죠. 근데 얘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 배울 거예요. 얘는 좀 상대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이 소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열거 되어 있는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라는 게 이 법인세법이랑 되게 유사해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네들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배운 다음에 법인세법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우리 기본반은 끝날 거예요. 자 기본반 끝나고 나면 6월 달에는 이제 심화반이 시작이 될 텐데 진도 따라오는 거 보시고 과정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저는 2차를 준비해서 2차를 고려해서 심화반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세법학이라든지 저희 세무회계 얘네들이 실제로 세무사가 실무에서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2차 시험 합격하면 바로 세무사가 돼요. 그 말은 2차 시험이 세무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에요. 자 2차 시험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이렇게 나오죠. 총 4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얘네가 각각 다 100점씩이에요. 2차 시험은 적어도 700등 안에는 들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차 시험 자체가 세무사가 직접 하는 일인데 수험생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보다만 잘하면 돼. 남들보다 잘하면 돼요. 자 얘가 제모회계입니다. 제모회계, 원가회계 나머지 세법이에요. 세무사는 세법을 잘해야 된다. 이 능력 지역이 몰빵해야 된다. 아시겠죠? 3과목이 세법이에요. 자 특히 얘는 세무외계고요. 내가 세금 얼마 내느냐 뭐 세액공제를 얼마를 받느냐 이거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네들은 논술이에요. 주관식으로 나올 거고요.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실제로 과세되는 게 맞느냐 그 과세의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물어볼 겁니다. 또 물론 다른 식으로 문제도 나올 건데 만약에 과세되는 게 맞다면 과세되는 게 맞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차라리 상대평가가 나은 거예요. 굳이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메인으로 배운다라고 했는데 2차를 준비할 때 갑자기 새로운 과목을 또 배울 거란 말이죠. 또 객관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논술까지 준비해야 돼요. 머리가 아프죠. 갑자기 새로운 세법을 배운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처음으로 배울 때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조금 내가 세법 배울 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세법마다 각각의 세법마다 과세 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왜 내는지 누가 내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하는 게 조금 좋고요. 자 우리가 일단 조금 있다가 부가가치세법을 배울 거니까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요건이라고 해서 대입시켜서 이거를 좀 풀이를 해보자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부가가치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라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이라고 하니까 물건 같은 거죠. 물건 과세 물건이라고도 해요. 아직은 좀 아리송하지만 그냥 과세 대상 이 과세 요건 세법마다 과세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 네 이번은 납세의무자. 자 누가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자 우리 교실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거죠. 부담을 하지 않게 된다. 3번과 4번은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얘네는 세트예요. 세트. 부가가치세를 얼마 낼 거냐. 세금은 내가 만 원을 벌어들였을 때 천 원을 냅니다라고 딱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율. 세금의 비율이에요. 비율.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다. 내가 만 원을 벌어들였으니까 그 만 원의 세율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세액이라는 게 산출되는데 이걸 산출세액이라고 할 거고요. 세율에 부과되는 금액적인 대상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과세표준을 또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거고 4번까지가 과세요건인데 과세기간이랑 신고기한도 세법을 배울 때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기간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를 들어서 5월이 되면은 소득세의 신고기간이에요. 신고기간이에요. 5월이 되면 납세자분들이 물어봐요. 5월에 신고하니까 4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신고를 하는 것인지 정확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지 그 기간이 필요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부과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고기한 기한은 언제 언제까지죠.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부과가치세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과가치세법도 과세요건이 있고 또 법인세법도 과세요건이 있고 소득세법도 과세요건이 있다. 각각의 세 목마다 과세요건을 먼저 접근하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은 어 이거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다른 과목도 비슷하게 공부하시겠지만 저희 세법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습은 필수입니다. 다른 과목도 다 복습하셔야겠지만 얘는 진짜 필수 오늘 반드시 필수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내일 하시면 안되고 오늘 배운거는 오늘 복습하셔야 돼요. 예습은 선택입니다. 노랜이 책이 좀 유명한게 법조문이 그대로 있어요. 문구 뒤에 보시면 괄호 안에 부과령 부과세법 동그라미 1 뭐 요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 진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을 찾아보면서 책이랑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에게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랭이 책으로 공부하는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법조문을 사실 제가 읽어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법이라는거는 절대로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고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 근데 이게 뜻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먼저 보는 건 전 추천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예습을 안 하면은 조금 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용어 같은 걸 먼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용어가 좀 많이 생소하니까 그런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습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두 번째는 결석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절대 결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벼락치기라고 해서 잠을 줄여서 시험을 본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지금 5월달에 또 60회 세무사 시험이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 1년은 걸린단 말이죠. 이 시험에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할 거고요. 뇌가 잘 돌아가야지만 1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1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잠을 줄이지 마시고 눈 떠 있는 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숲을 봐야 한다. 이거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좀 볼게요. 책을 보시면 차례가 있죠. 로마자로 5라고 표현되어 있는 차례 보시면 이게 우리 오늘 배울 부가가치 세법이에요. 1절에 기초이론 있고 2절에 총칙이 있습니다. 3절에 과세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1 과세 거래 일반이죠. 우리 법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과세 거래 일반인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대원칙을 주고요. 그 밑에 3.2 재화 공급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원칙에 대한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걔네들 체크할 거고 세 번째 3.3은 용역 공급의 특례죠. 재화 공급의 특례와 용역 공급의 특례를 배울 건데 대원칙이 있다면 특례 사항도 있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또 예외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게 이 특례 사항이 어디서 나온 건가 보면 제 3절 과세 거래에서 나온 거예요. 이 파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4 부수재와 용역을 공급 과세 거래 중에서 부수재와 용역을 공급이라는 게 발생하는구나 라는 이 파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6월 달에는 심화반에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이 책을 적어도 5번은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과세 거래 일반이 44페이지에 있구나라는 페이지는 기억 못해도 적어도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있었구나 이 정도는 기억하기 어려우면 좀 뭔가 좀 스쳐가는 잔상이라도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럼 이 파트가 3절에 과세 거래였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많이 준비하진 않았고요. 저희는 사실 주말반이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자주 보진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강도 좀 찍을 거고요. 보강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꼭 학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짧게 준비한 대신에 나머지 부가가치 세법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부가세법 나갈게요. Run. Go. Go. Go.